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비에서 조업한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3마리씩 들어가는 산미왕 특대 먹갈치고요. 마리당 1.5kg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강망비에서 조업한 산미왕 특대 먹갈치입니다. 사신미 참돔입니다. 오늘도 참돔이 많이 나왔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신미 참돔. 구이랑 구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역시 병어철입니다. 병어가 가장 맛있는 달이고요. 병어가 핵감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어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병어고요. 핵감용이고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한 번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주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병어 20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병어.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게 특징이고요. 안강망비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